자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로 파워셀과 친해지기 파워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고 파워셀에서 빠질 수 없는 개념이 있어요 액티브 디렉토리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을 소개를 하면서 파워셀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 소개한 다음에 여기 중간에 빠졌는데 환경 구축을 할 거에요 환경 구축은 vm 에어 플레이어를 이용해서 환경 구축을 할 거고 환경 구축한 다음에 무작정 실행해 보기 파워셀을 한번 실행해 볼 겁니다 체험판이죠 자 파워셀이란 익히 알고 계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한 줄로 요약을 해봤어요 파워셀은 시스템 관리와 명령어 라인 셀의 3개의 혁명을 가져다 준 윈도우 기반 셀 스크립트 언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에 건 다 미사 요구 구요 셀 스크립트 언어 입니다 그래서 어 뭐 윈도우 시스템 관리를 자동화하고 강력한 사용자 제어가 필요한 IT 전문가들 뭐 이렇게 뭐 거창하게 해 놨는데 서버 운영자들이 가장 많이 쓸 수가 있겠죠 이제 윈도우 기반 서버 운영자들이 파워셀을 이용해서 정책을 내린다거나 뭐 이런 것들 합니다 뭐 이 정책을 내린다 라는 개념은 뒤에서 또 설명 드릴 거고 그리고 최근에는 보안 쪽에서 많이 쓰이고 있어요 네 특히 이제 뭐 악성 코드 쪽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추세고요 이거 왜 쓰냐 네 왜 쓰냐 원격 관리에 용이하다 그리고 뭐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명령어만 사용해도 뭐 시스템에 많은 부분들을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점 네 죄송합니다 네 이제 시스템에 많은 부분을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점이 될 거고 사실 원격 관리는요 원격 관리는 ad랑 많이 물려 있습니다 ad를 이해를 해야지 아 왜 파워셀이 원격 관리에 용이하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특징은 뭐 이런 게 있네요 호환성 편의성 그 다음에 관리 자동화 이렇게 있는데 호환성 같은 경우에는 어 이 닷넷 커머 오브젝트 wmxml 뭐 ad 이런 그런 윈도우에서 쓰이는 개념들과 어떤 관리 도구 관리 언어 이런 것들을 함께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고 편의성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파워셀 자체 어떤 저장소 네 같은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과 그 또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도 있고 db관리 sql 쿼리 같은 기능도 제공을 해서 네 그런 것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근데 sql 쿼리 라든가 어떤 좀 기본으로 제공하는 명령 이외의 어떤 기능들은 다 이런 닷넷이나 아니면 wmi 이런 걸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제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윈도우 관리 자동화면 파워셀이다 라고 하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뭐 뭐 버전이 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저희가 시습을 하고 제가 설명드린 내용의 모든 내용의 포커스는 파워셀 2.0 입니다 네 사실 파워셀 버전이 올라갈수록 기능이 좀 더 강력해지구요 명령어도 좀 더 네 발전된 명령어들도 더 많고 그리고 로깅 기능 같은 것도 더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좋지만 사실 이거 만약에 윈도우 7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기본으로 파워셀 2.0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워셀을 보안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잖아요 보안 관점에서 바라보려면 이게 파워셀이 강력한 이유는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설치가 필요 없습니다 설치를 하지 않고 윈도우의 아주 깊은 부분까지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게 파워셀의 가장 큰 강점이에요 보안 관점에서 그런데 파워셀 2.0을 쓰지 않고 또 다른 버전을 설치를 한다면 어떤 뭐랄까요 좀 상당히 많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2.0을 쓴다 라고 하는 거고 윈도우 서버 2.8부터 이제 파워셀이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R1 까지는요 파워셀 1.0에 설치되어 있고 R2 버전부터 R2 서비스펙 1부터 파워셀 2.0에 설치되어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이 윈도우 7과 윈도우 서버 2.8을 현재 가장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버전으로 실습과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2.0 버전을 다 이해를 하시면 사실 3.0, 4.0은 명령어가 좀 추가됐다거나 기능이 추가됐다거나 아니면 저장소가 뭐 좀 다르게 됐다거나 이런 어떤 이렇게 보면 좀 사소한 차이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면 높은 버전을 따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파워셀이 단순히 윈도우뿐만 아니라 다양한 운영체제에서도 사용 가능하다는 점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또 다른 운영체제 설치를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다른 운영체제에서 파워셀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설치를 하고 구축하고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직접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다양한 표준을 지원한다고 하는게 WMI, 컴, 단넷 프레임워크 이거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파워셀의 가장 큰 장점이자 강력함이에요 그래서 WMI 같은 경우에도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냥 이렇게만 개념적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윈도우 리소스를 액세스하고 구성하고 관리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수단이자 통로 쉽게 얘기하자면 윈도우의 다양한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컴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발의 관점에서 그 개발의 하나의 조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려면은 여러가지 조각을 합쳐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그 하나의 조각을 컴 오브젝트라고 하고 그 조각조각들을 전체적으로 부르는 용어가 컴포넌트 오브젝트 모델이라고 해서 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의 기능을 가진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단넷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자바 환경이라고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바 물론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긴 하지만 자바 같은 경우에는 운영체제 상관없이 독립된 환경에서 돌아가고 이제 뭐 자체적인 가상 머신이 있어서 이 코드들을 해석하고 컴파일하는 뭐 이런 기능들이 있다 라고 알고 계실텐데 그거의 윈도우 버전이 단넷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에서 설명드릴 거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되고 어쨌든 요게 세 가지를 이해를 하셔야지 뒤에 있는 부분들을 좀 더 네 그리고 파워쉘을 좀 더 좀 깊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GUI까지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 되겠고요 자 이제 우리의 관심사죠 네 그러면 파워쉘을 보안 분야에서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네 이거에 대한 대답을 해답을 제가 드릴 겁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여기서 제시하는 카테고리 말고 더 많은 응용 분야들이 있겠지만 제가 크게 네 가지로 나눠봤어요 그래서 보안 관리 관점 그리고 모이에킹 관점 그리고 악성코드 관점 침해석 분석 관점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보안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건 IT 관리도 포함을 합니다 그냥 서버 관리도 포함을 하는데 이거는 좀 우리의 맥락이랑 좀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포함을 하긴 하지만 이 IT 관리 안에서 보안 관리라는 그런 점을 좀 이 범위가 좀 더 크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예시로 보면은 그 서버 보안 체크리스트 점검 여러분들 그 서버 점검을 할 때 그 체크리스트 기반으로 점검을 할 때 체크리스트 항목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계정 잠금 계정 인계값 그리고 뭐 접근 제어는 잘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체크해야 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뭐 이제 컨설팅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각자 뭐 이제 자기 업체들 업체들만의 스크립트가 있겠죠 나름의 스크립트가 있어 가지고 이걸 가지고 활용을 하는데 파워셀로도 가능하다는 거를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VBS크립트 같은 경우에도 파워셜 안에서 끌어다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런 그런 보안 체크 항목들을 파워셜 하나의 자동화 스크립트로 작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이제 AD로 묶인 환경이라면 이 스크립트를 뭐 예를 들어서 뭐 VBS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뭐 파일을 PC로 보내 가지고 실행을 하고 결과를 뭐 받아서 다시 보낸다거나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면 파워셜 같은 경우에는 원격에서 AD로 묶여있는 환경에 있는 유저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이런 점검 스크립트를 돌리고 할 수가 있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은 좋은 점이겠죠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 버전 및 패치관리 이 윈도우 버전 패치관리 같은 경우에는 잘 하고 있지만 네 대개 근데 이제 응용 프로그램 버전 패치관리까지 하기는 좀 쉽진 않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좀 제로대의 공격이 이슈가 되는 자바라던가 자바라던가 뭐 플래시플레이어 플래시플레이어 뭐 이런 것들 뭐 한글도 있고 뭐 오드도 있고 여러가지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좀 쉽게 네 자동으로 할 수가 있는 점이 있고 요거는 마찬가지로 뭐 AD에서 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겠지만 AD 환경이 아니더라도 그냥 로컬 PC 하나만 내 가지고 있는 PC 한 대만 봤을 때도 요런 패치관리를 자동화할 수 있는 스크립트를 파워실러 작성을 하고 그 실시간으로 돌아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모이 에이킹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따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정보수집부터 그 이제 시스템 점령한 후에 하는 포스트 익스플레이까지 네 다양한 공격을 파워쉴로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악성코드 같은 경우에도 어 최근에 이제 그 악성코드 최근은 아니죠 뭐 몇 년 전부터 파워쉘을 가지고 악성코드 공격을 많이 하는데 자 악성코드 에도 활용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뭐 안티바이스 우회라든가 VM탐지 남독화 코드 인젝션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침해사고 분석에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구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게 그렇다면 액티브 디렉터리가 무엇인가 네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 액티브 디렉터리 정의를 보면요 제가 줄 꺼 놨는데 액티브 디렉터리는 윈도우 기반 시스템을 위한 인증 서비스 제공을 위해 MS가 개발한 LDAP 디렉터리 서비스 기능이다 이거 뭐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지 말고 어 기기와 계정에 상관없이 내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인증 DB 관리 도구를 합친 개념으로 자 그래서 정책을 설정한 뒤 클라이언트 PC에 적용 시 사용 네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여러 환경을 통합해 하나의 환경으로 붙고 효율적인 중앙 직중 관리를 위해 사용한다는게 AD 어떻게 보면은 어 가장 키워드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AD를 파워셀이라는 언어로 쉽게 관리할 수 있다라는게 AD와 파워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뭐 참고 링크도 있구요 그러면 조금 더 조금 더 한번 한 단계 더 들어가보죠 그럼 AD를 왜 사용하는지 액티비 디렉터리에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AD를 왜 사용할까요 요런 장점이 있습니다 뭐 사용자 그룹 계정 관리에 대한 단일화된 관리 도구를 제공 네 공유된 네트워크 자원에 대한 접근 할당 기능 AD를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디렉터 서비스 뭐 보안 정책 설정 그룹 정책을 통해 사용자 데스크톡과 보안 설정 관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 쉽게 그냥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어 음 뭐랄까요 이제 가상화 서비스를 쓸 때 가상화 서비스를 쓸 때나 혹은 어 이제 지하철 같은 경우 혹은 공용 공간에 있는 PC들을 사용을 할 때 보면은 제어판이 안 들어가지는 거 혹시 보신 적 있는가요 제어판 기능이 막혀있는 경우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로컬에서 설정할 수 있겠지만 이 그 액티브 디렉터리라는 어떤 논리적인 개념으로 어 여러 PC들을 묶어 놓은 경우에 요런 상황에서 자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야 너네 안에 있는 애들은 제어판 실행하지 마 제어판 실행하지 마 제어판은 내가 직접 관리할 거야 너네들 제어판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고요 AD의 구성요소는 논리적으로는 이런 게 있고 물리적으로는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이거를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이제 뒤쪽에서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만 설명을 드릴 건데 어 요 자료 아주 좋습니다 네 액티브 액티브 디렉토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이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코알라라는 닉네임을 가진 백승주 님께서 백승주 님이 만나버리겠네요 강의하신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이 정말 정말 좋아요 이 내용을 참고를 해서 액티브 디렉토리로 이해하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사실 저도 액티브 디렉토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백승주 님의 강의를 좀 참고를 했어요 그래서 참고를 해서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좀 부족한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어 정말 최소한의 내용 파워셀을 다루기 위해 최소한의 내용만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스스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워크그룹이랑 도메인이라는 게 있어요 워크그룹이 뭐냐면 이게 지금 기본입니다 윈도우 디폴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컴퓨터 들어가셔가지고 자 여기 보시면은 컴퓨터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 안되네요 그러면은 제어판을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서 시스템 시스템을 들어가시고 어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컴퓨터 이름 도메인 및 작업그룹 설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그룹에는 지금 워크그룹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윈도우 기본 설정은 윈도우 기본 설정은 워크그룹입니다 워크그룹 같은 경우에는 단일 PC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워크그룹은 어떤 논리적인 어떤 결합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PC가 이렇게 있으면은 얘는 하나의 워크그룹 그리고 또 하나의 워크그룹 그리고 하나의 워크그룹 그리고 하나의 워크그룹 이게 기본 설정이에요 물론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 있다면 얘네들끼리 통신은 되겠죠 근데 어떤 이게 물리적으로만 연결이 돼 있지 논리적으로 얘네들을 하나로 묶는 어떤 개념은 아니고 단일 PC로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도메인은 액티브 디렉토리라는 연결이 돼 있는데요 액티브 디렉토리에 하나의 관리 단위가 도메인입니다 그래서 도메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워크그룹은 개개인 개인 플레이가 된다면은 도메인은 어떤 하나의 군집을 만들어요 그래서 도메인 컨트롤러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이죠 여기 대장이 있어요 대장이 있고 대장의 이름은 도메인 컨트롤러입니다 이 도메인 컨트롤러가 있고 그 대장 밑에 부하들이 있어요 쫄따구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 도메인 컨트롤러랑 뭐 이제 엄밀히 말하면 도메인 컨트롤러 밑에 하위 도메인이 있고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겠지만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대장이 있고 쫄따구들이 있어요 쫄따구들 쫄따구들이 이 하나의 PC가 되는 겁니다 이 하나의 PC 이 하나의 PC가 되는데 여기서는 워크그룹이랑 달리 이 대장을 필두로 해서 이 쫄따구들이 하나로 묶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대장이 이 쫄따구들이 어디까지 활동을 할 수 있을지 권한을 다 제어를 해줍니다 대장 마음대로에요 그래서 자 대장이 야 너네 세명은 너네 세명은 너 제어판 쓰지마 너네는 제어판 쓰지마 라고 하면 제어판을 못쓰고요 야 너네는 인터넷 쓰면 안될 것 같은데 네트워크 어댑터 설정 바꾸지마 내가 한거 그대로 써 라고 하면은 얘는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런 논리적으로 어떤 하나의 군집을 만들어 놓고 쓰는 것이 액티비 디렉토리고 그거의 하나의 어떤 단위가 도메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도메인이고 이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DNS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은밀히 말하자면 도메인 컨트롤러가 DNS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안 프로젝트.com 이라는게 도메인 컨트롤러의 이름이라면 이 하위 도메인에는 예를 들어서 kr.보안프로젝트.com 예를 들어서 news.보안프로젝트.com 이런 식으로 구조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도메인 안에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쑥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 도메인 컨트롤러가 있고 여기는 뭐 여러 유저들이 있겠죠 그리고 또 도메인 컨트롤러가 있고 이렇게 그래서 도메인 컨트롤러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상위 도메인 컨트롤러 그 다음에 하위 도메인의 도메인 컨트롤러 하나의 도메인에는 컨트롤러가 꼭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무리에는 대장이 꼭 필요하겠죠 그래서 대장이 꼭 따라가는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왜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르냐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는 관리자예요 IT 자원을 관리를 하시는 관리자라면 자 뭐가 더 관리하기가 쉬울까요 네 이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관리자가 물론 그 사실 그 서버 관리자가 어떤 이 도메인에 관리자 권한을 가지는 거는 보안상으로 위험하긴 하지만 그거는 사실 지금 제가 드리는 맥락은 아니고요 일단은 운영의 편의성만 생각을 해봤을 때 관리자가 그 뭐 윈도우 패치를 하고 싶어요 우리 조직의 회사의 직원이 3명인데 얘네들이 지금 윈도우 패치를 다 하게 하고 싶은데 그냥 이런 워크그룹의 개념 같은 경우에는 패치를 내가 뭐 메일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야 이거 지금 패치 설치해 라고 하거나 혹은 일일이 얘네들한테 접속을 해가지고 패치를 다 내려받고 내려받고 로그 끊고 끊고 접속해서 패치 내려받고 끊고 내려받고 끊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도메 컨트롤을 사용하게 되면은 정책이라는 걸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거를 그룹 단위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이라는 거를 정책을 내릴 수 있고요 이거를 그룹 단위로 할 수가 있어요 그룹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 사용자가 될 수도 있고요 뭐 프린터 프린터도 하나의 어떤 하나의 개체 단위기 때문에 자 이런 프린터 다섯 대는 이런 정책을 따라 그리고 여기 2부서 사람들은 이런 정책을 따라 이런 식으로 그룹을 묶어서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룹별로 정책도 다르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금 타이트한 정책이 필요한 그런 그룹 같은 경우에는 야 너네는 보안 패치 하루에 한 번씩 하고 뭐 이런 이런 기능을 쓰지 말고 이걸 써 라고 하고 하고 좀 루즈하게 해도 되는 거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체크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인증과 허가 같은 개념이 예를 들어서 이 컴퓨터를 접속을 하려면은 인증을 시도를 하면은 여기서 허가를 해주고 각각의 개별 PC에서 된다면은 이 도메인 환경 같은 액티브 디렉토리 환경 같은 경우에는 도메인 컨트롤러에서 인증과 허가를 다 해줍니다 그래서 한 번 인증을 실내 관계에 이렇게 실내 관계를 맺어 두면은 앞으로 그 실내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메인에 조인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도메인 컨트롤러 대장이 있고요 내가 이 대장 밑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그 윈도우 로그인 할 때 보면은 로그인 화면을 보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뭐 로그인 사용자 사진이 있고 계정명이 있고 비밀번호를 칠하는 난이 나오잖아요 그런 워크그룹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이름이 이렇게 하나 딱 나오는데 도메인이 조인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메인 명 도메인 명이 이렇게 있고 달러로 한 다음에 그 뒤에 사용자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도메인에 조인되어 있다는 거는 이렇게 도메인 명 달러 사용자 라고 돼 있으면은 지금 내가 도메인 환경에 들어와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거 액티비 디리토리 설명 드리려고 여러 가지 개념들을 많이 준비했는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드릴수록 더 힘들어 하실 것 같아 가지고 여기까지만 설명 드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는 거는 그 도메인 그 액티비 디리토리를 사용하려면 꼭 DNS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DNS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www.naver.com 처음을 쳤을 때 그걸 IP로 바꾸는 그런 역할로 우리가 그 기능으로 일상적으로 쓰고 있잖아요 근데 어 비슷한 맥락이지만 그 도메인 환경 액티비 디리토리 환경에서 DNS라고 하는 거는 대장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뭐 어떤 뭐 써클 같은 거를 만든다 그러면 혹은 동호회를 만든다 그러면은 동호회 혹은 써클 혹은 클랜의 어떤 마크라는 게 있잖아요 클랜의 마크 뭐 예를 들어서 S 이런 마크가 있으면은 어 그 클랜에 가입을 하면은 내가 그 S 마크를 달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 클랜의 어떤 아이덴티티 같은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지금 우리가 요 AD 환경에서 대장의 그 DNS가 보안프로젝트.com 이라고 하는 거 이런 이름이 있으면은 내가 가입을 할 때 보안프로젝트.com 이라는 애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나도 보안프로젝트.com 안에 가입을 하고 싶다 이 보안프로젝트.com 이라는 어떤 로고를 나에게도 달라 그렇게 하면은 그래 너에게 줄게 그럼 자 이걸 받았으니 우린 이제 어 어 같은 클럽이야 이렇게 같은 클랜이야 이렇게 묶어 주는 거죠 그래서 꼭 DNS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DNS 설정은 도메인 컨트롤러에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어 모든 액티브 디렉트리 환경에서는 도메인 컨트롤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도메인 컨트롤러는 서버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것도 뒤에서 환경 설정을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만 가지고 있으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으시고 혹시라도 개념적으로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꼭 액티브 디렉트리 정석 강좌가 있어요 그래서 무료 강좌가 있으니까 요걸 한번 시간 되시면 보시면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제가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참 헷갈리고 애매한 내용을 그냥 쑥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좀 이해가 잘 되셨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 어 조금 걱정이 되긴 하지만 네 이 정도만 충분히 이해를 하셔도 네 사실 AD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에 환경 설정할 때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셔서 그렇지 그걸 위해서 설명 드린 거고 사실 이거를 정말 이해를 못 하신 분들도 뒤에서 하는 실습에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나리오도 AD 환경에서는 이렇다라는 시나리오를 되도록이면은 안 썼거든요 그래서 실습하실 때는 크게 지장이 없지만 어 처음에 환경 설정을 하고 명령을 날리고 또 원격 명령을 날리고 뭐 결과를 보고 이럴 때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거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 드리고 어 일단 기본적인 소개는 마치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토대로 실제로 그 액티브 디렉토리 환경을 구축을 해 볼 거에요 그 구축을 해 보고 그 구축한 환경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실습을 할 거니까 네 차근차근히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네 네 네